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아 요렇게 하면 돼 그냥? 아 저거 때리면 되는데 야 아이언맨이란 아이언맨은 다 나와 지금 야 저거 한 놀에 애들을 다 부서지고 있어 만들어 얼른 만들어 가랗 오 뭐야 이거 비밀 변기 끝? 오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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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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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이어맨 됐다 됐다 찾았다 살았다 이겼다 살아남았구요 스토리 스토리 도르 석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토르하고 말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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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애들 없어도 되는거 였잖아 나 지금까지 뭐한거죠 됐다 뭐 얻었으면 됐지 뭐 요 아래라고 뜨거든요 요 아래가 없는데 바꾸자 바꾸자 그래서 얘로 바꿔주고 간 다음에 요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요쪽으로 나와서 전투기를 삶아 야 실드 오케오케 좋은거 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게는 뭐지? 안녕하세요. 어... 갑자기 요거를 하라고 하시면 이게 무슨 레이싱 게임이냐? 아 맞다. 까먹을 뻔했네. J버튼 눌러야지. 아야야. 아, 아파 아파. 아, 망했다. 이길 수 있었는데. 다시 간다. 어, 이거 뭐야. 다시 해. 때려줘야 돼, 이런 거. 알았어, 알았어. 아, 들었어, 나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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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가. 아, 쟤 왜 이렇게 빨라. 뭐 해 놓은 거 아니야? 자동차에 부스터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, 아까가 나은 거였어. 아... 어? 여기 왜 와 있죠? 다시 다시. 아, 이건 안 돼. 네. 이번에 꼭 간다. 왜 안 가. 왜 안 가. 아우. 드리프트나 이런 거 없어? 아, 또야? 아, 이거 왜 이래, 이거. 아, 이거? 이거는 꼭 간다. 우웅. 쟤는 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빠르냐고 인코스, 인코스 오케이 됐다! 이겼어 하트 얻었다 가자 왜 여기 또 뭐가 있다고 뜨지? 먹을 건 먹었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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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 떨어졌어 뭔가 얻을 수 있다 뜯는데 오케 먹지? 아, 룰버린? 물 버린 거라 이 사람한테 말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뭐 하라는 거야 와 자동 내비게이션 싫어? 아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이 사람 이 사람들 뭐야 갑자기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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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캐럿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뺏겼어 여기서 뭐 하라고 요거가 저런 건가 왜 여기에 계속 있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건가 뭐지 다 먹은 건가 갑시다 그냥 어차피 캐럿 필요했는데 캐럿 얻었으니까 뭐 될 거야 아마도 아마도 되겠죠 왔다리 다여있어 당근 좀 먹어줄 거야 오케이 하나 얻었고 울버닝 꺼들어왔었지 얘를 울버닝 울버닝 아니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냐 울버닝으로 바꾸고 갑시다 얘가 가지고 제가 따라오면 되거든요 아우 뭐야 같이 필요했었네 오케 땡겨주고 아직은 못한다 이 말이구만 레고 아이스라는 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고통사고가 났나 봐요 여기다 박아주면 되겠죠 그럼 잘 가네 봐봐 아 요 트레이를 따라갈라 이 말인데 나는 트레이를 안 따라가도 되지 왜냐면 어딘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걸어서 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바꿀 때를 찾아야 되거든요 어 찾았다 저기 저거 아닌가 찾았다 하이킹 차 하나 뺏어가지고 할까? 안 뺏어가지고 될 듯 가서 요거 내려주고 뭐지 이건? 이상한 것밖에 없는데? 왕이잖아 이거 이 반대쪽 개 진짜였나 봐 밀릴게요 잠시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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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어차피 다 왔으니까 뭐 땡기고 찾았다 싸서 맞추고 나 투명했는데 쟤 어떻게 알아? 여기 아누서부터가 제대로 시작이구만 그리고 뉴욕시티의 가장 유명한 나머지는 오케이 뭐야 여기 자 오늘 이렇게 레고마블 슈퍼히어로저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